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럼 얼른 먹어볼까? 차라리 파인애플 주스는 안 돼? 파인애플 주스 좀 많이 속 쓰리지 않을까요? 너무 너무 속쓰릴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. 아 땀나! 아! 나 할 수 있어. 나 할 수 있어. 나 할 수 있다고. 나 할 수 있어. 아 씨. 할 수 있어요. 자 그러면 제가 맛있게 우리 까르보나나 크림 까르보나나 크림 까르보나나 친구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아! 아 배고파. 배고픈데 나 이거 할 수 있겠지?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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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뭔데 왜 이렇게 긴장되지? 아 뭔가 진짜 너무 긴장되는데?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하아 microphone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 우와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나쁘지 않네 야 이거 우유 먹으면 안돼 할 수 있어 나쁘지 않은데요? 맛있는데? 꽤 맛있는데? 크림은 안 매운데 차이는 매운가봐 네 매워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? 우유 먹고 와 모른척 해줄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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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을거야 할 수 있어 먹을만해 예! 나쁘지 않은데? 그 약간 지금 인중에 약간 습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 약간 습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여긴 지금 뜨거워요 여긴 뜨겁고 자 슬슬 올라오고 슬슬 올라오래요 오케이 오케이 넌 이런 친구구나 오케이 오케이 맘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자 그럼 이 친구도 한번 먹어 볼까요 아 너무 맛있겠는데 꼬들꼬들면 어떡해 이거 진짜 vem 치즈라도 얹혀놓을걸 그랬어 어색하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전화 오네 옆에 그 우리 그 퍼블리싱 사무실이 있어서 자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오리지널 진짜 그거다 어떻게 하냐 아니면 생각해봐요 저는 라면을 먹어도 우유를 부어서 먹는 사람인데 할 수 있어 it's nothing, it's nothing, it's nothing, it's nothing, it's nothing, it's fine 잡겠습니다 와우 야 어떡하냐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우 우유가 옷 벗고 싶다 야 어떡해 이거 와우 오 유미야 안녕? 유미야 안녕 방송 중이야 어 안녕 오 매워 조심히 가 별거 아니에요 이거 으유 oning 우유가 정말 먹고 싶다 오 그래 저 옷 벗으면 안 돼요? 옷 벗으면 안 되겠지? 아 근데 맛있다 물은 마셔도 되지 않을까?! 제가 우유 마시면 방송 종료하겠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? 물은 괜찮겠네 물은 괜찮잖아 물은 우유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? 물은 괜찮죠? 아 오케이 물은 마셔도 되는 걸로 할게요 아 진짜 아무 효과 없다 야 이거 아우 이거 아우 귀막혀 귀막히고 콩물 나오고 야 야 이거 어떻게 먹어요?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아 와 와 후 후 후 후 후 후 아까 잠깐 트림도 했거든요 트림도 매워 와 야 야 이게 아 와 이거 와 이야 아 후 후 후 후 참아 그냥 포기할까? 여러분 저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저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포기는 절대로 안해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포기해 이거 포기할 수 없지 아 이야 자 그럼 이제 섞어볼까요? 섞으면 맛있을 거야 아 아우 침이 매워 야 야 야 야 이거 와 이게 미쳤네 이거 쓱싹 쓱싹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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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싹 쓱싹 별거 아니야 후 아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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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저 어지러워요 저 어지러워요 자 질문 질문 있는 타임 질문 있는 타임 찬아 요새도 포켓몬에 네 요새도 포켓몬고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 한국에서 포켓몬고를 이제 안 열어봤으니까 되게 궁금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착하고 이제 보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포켓몬도 많고 포켓스톱도 많고 심지어 우리 여기 회사도 포켓스톱이더라고요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어우 야 그래서 네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내가 뭐 잡았는데 잠시만요 뭐 잡았지 최근에 최근에 오 최근에 우리 반짝이는 Eevee 찾았습니다 반짝이는 Eevee 잡았어요 반짝이는 Eevee 반짝이는 Eevee 예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어우야 옷 벗고싶다 어우 진짜 물 물 this is water okay this is water this is 별 차이 없는 물을 마셨습니다 춤춰 저희 잘 먹네 고마워요 어 이거는 말 못할 것 같은데 미안해요 제가 아마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 너가 우유 마신다고 브이앱 끄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맞아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그런 미션을 넣어놨죠 찬아 내일 못 보는 거 아니야? 맞아요 내일 못 볼 수도 있어요 내일 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웃기네 네, please ask any questions you want to ask it's your chance right now before I have another bite 찬아, who's your favorite pokemon? my favorite pokemon i mean i like a lot of pokemons because you know they're all really cute they look cool they're cute they look cool if i had to choose i would say Mew Mew is one of my favorite pokemon just very very cute i also like Mewtwo Mewtwo is pretty cool too but um i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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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's a pokemon that i would like to be if there was a pokemon that i would like to become if there was a pokemon that i would like to become 되고 싶은 pokemon이 있다면 i would really really like to be Lucario i think Lucario is just one of the coolest pokemon out there um you know fighting steel type i think it's cool um if i could be a pokemon i would be Lucario for sure for sure looks amazing do you know what else looks amazing? this looks amazing 야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제대로 섞어버렸어요 제대로 섞어버렸어요 제대로 섞어버렸어요 미쳤잖아 이거 미쳤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미쳤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찬아 입술이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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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